출처한 거 같아. 나? 나. 어, 그런 거 같아. 딱 출처하면 눈이 눈빛이 약간 바뀌어. 그래? 어떻게? 그럼 얘기 듣지? 어. 이거 좀 먹자. 그럼 집 들어가서 먹자, 아예. 알았지. 왜? 좀 이렇게 쓸데...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까? 집 들어가서... 나의 매력은 뭐야. 섹시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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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래도 이제야 남녀 성비가 많아서 좋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? 근데 그거 있었어 새로운 여자친구가 저쯤에 왔잖아 여자가 와서 좋다기 보다는 약간 그것도 있겠다 그냥 좋았어 그냥 그렇게 또 좋았어 그래서? 슬비언니와 한우언니 왔을 때? 그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여자 내가 제일 딱 붙어있었잖아 그러니까 좋았냐고 좋았냐고 새로운 여자 두 명 와서 좋긴 좋았지 또 약간 새로운 여자가 있구나 새로운 여자가 있구나 해서 좋았어 좋았네 아니 알겠어 알겠어 엠